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? 가지 말았어 했어. 천번, 만번 후에. 내려놔. 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그거. 당신들과 같죠? 우리랑 같지 않아. 윤석아 씨. 우리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. 난 남자 사람 친구한테 엄청 질투하고 그런 남신이니까 참고하라고. 이것도 질투예요? 신대표한테 보내. 그게 그 여자를 위해서 더 좋아. 신대표님. 설마. 저 좀 보세요. 윤석아! 가만있어요! 지금 그놈이랑 같이 있어? 무슨 일 있어요? 당장 돌아와.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요. 제발!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